다음날 나는 못 찾는 중 이걸 도우세랑 같이 다니면서 도우세가 들어간 캐빈을 막는거야 데뷔 둘이 만지든가 말든가 난 알 거 아니야 둘이 두려워 누가 말없이 들어와서 방성을 터줄까 섞은 님 너무 오랜만이야 새해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새해복만밭 위 さ실의 목소리рах 또 작아졌고 아 내가 다시 헤드셋으로 바꿨기 때문이야 응 이렇게 원래 내려 키우더랗케요 어머! 여기서 오잖아 나 죽어~! 니 등에 옆에 드러누워요 어? 내가 들어가 있어야지 저희... 높이가 달라졌다 니 어디서 이렇게 뭐 들어본 건 있나보지? 발전기 뭉치게 하는 운영 여기있는데 저 부분은 안돼네 얘는 그러니까요 멀다 아! 도대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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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뭔가 막힌다 근데 중앙, 큰 문제야. 어이없네. 나 그냥 힘체크 안 뜬 상태에서 좌클릭 한 번 눌렀는데 바로 떠서 바로 터져버린다. 아이고 오나 보다. 다시 바쁘게 가고 이제 이쪽 발전이 서로 가고 싶어. 양쪽에서 나와드래. 아 재밌다. 도요새 겨드랑이 왜 이렇게 까매. 리얼리 블랙. 아이 참 상자 까는 소리 듣고 오셨네. 이 캐빈이 근처로 지나가봐. 이거야? 어. 아 나고 싶어. 어디에요? 아 나갔네. 아 나 찔린다 찔려. 아 나갈까. 뭐. 근데 어떻게 뽑아야죠? 그래도 돌아간다는걸 알려드렸어 아! 저발전기! 돌리고 싶어어 저발전기 버려야죠 짝질이 없었거든요 어머나 여기 많이 돌아갔네 나이스 왜 치료해야지?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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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앞에 걸려고 해 아악! 큰집 쪽으로 가는거겠구만 아니 아ود razor 게임 포기 이런거 게임 포기 조용히 말해 넣을 줄 모르나? 아하하하 어? 치료 완료 아하하 결국 리트 맞아뒀어 아니 저기 바로 봐 오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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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방금 너무 무서웠어 조금만 더 빨리 내려갔다가는 마주쳤을거야 고마워 고마워 도망쳐 고마워 이 친구 소금물있나봐 깨졌어? 공간 60이었는데 20 넘었어요 하이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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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주니 다지 2개 다 먹었다 응 커키 아나 문 벌뻥 열렸다 닫힌 마마 아니면 스시 다행 이거...뭐였지? 쌍둥이 포기였나? 갑자기 존나 어려운 스킬 체크 뜨는 거 발전해 내가 캐비닛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? 그냥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?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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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딱 잡으러 가야겠다 중앙에나 어? 여기서도 돌리네? 여기도 돌리고 저기서도 돌리고 있다? 맞아 둘 중에 하나만 돌려야 할게 그럼 여기를 내가 놓고 같이 돌리러 가야겠다 그것이 파이큐이다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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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 도현님 쫓다가 갑자기 눈앞에 우리 둘이 나타나니까 어? 됐다 응 저세상 어그로네 다시 또 제 근처에서 두둔 버리면 제가 어그로에요 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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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아 나 지금 돌리는 거 와서 차고 갔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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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전기 그만 차와 이새끼야 내려 나한테 선광탄 좀 나도 나한테도 줬어 귀여운 친구네요 나는 저기도 돌리고 온게 있답니다 화려하게 빛나네 어디가 아저씨 그렇게 맨날 발전기만 차면 털일이 안되요 이러니까 맨날 생존자한테 스토킹이나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 밑들 즐기다가 저렇게 된걸 아저씨 그렇게 맨날 간다 간다 오우 일사람도 간다 눈사람으로 개구 탈출 할 수 있나 궁금하다 털어내려 파고자고 오우 어 어 ㅅㅂ 어 안되네 퀴가 너무 큰가봐 방댕이가 커서 안들어가나봐 아 이건 좀 꾸겨서 넣어주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